일단은 피 들이닥치는 게 지금 이쪽 보니까 피가 탁 치면 이쪽으로 꽉 차겠네, 물이. 좀 넓어야겠다, 그럼. 한 이 정도까지만 같이 내릴 건데. 그럼 지금 딱 이 사이즈가 날 것 같거든, 지금. 800. 나오는 사이즈는 800으로 최종적으로 잡고. 어머님 키. 이 정도면 한 170이야? 170만 맞추자고. 이거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앉아서도 이것저것 많이 하시나 봐. 엘피지까지. 엘피지 덮어? 어, 엘피지까지. 5m네. 5m? 어. 바닥이 평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이렇게, 이렇게. 한 이 정도면은 899년에 도움이 되길 것 같아. 이 정도면이 더 좋았습니다. 그리고, 저의 한 우리 책이 지금 그리기 중, 내가 더 좋았을 텐데. 차라리의 어떤 일입니다. 그 사람은 주의하십시오가 무엇이 많아. 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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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장님 저 일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? 아 예 저희 이 처말을 좀 깨끗이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물청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퇴장님 그렇게 빌려가면 너 허락받고 빌려가야지 퇴장님한테. 퇴장님 생각하신 거랑 다르죠? 생각한 거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. 퇴장하고 싶네요 진짜 퇴장하고 싶네요 진짜. 저 또 하나 가져가겠습니다. 이것도요? 속도가 점점 빨라지시네요. 아 우리 퇴장님. 네. 우리 저희 이거 이제 들어서 올릴 건데. 우리 양쪽 끝으로 한 이 정도쯤. 네. 이 정도 쓰시고 누나 그쪽 쓰고. 우리 한 명. 한 명이 모자라는데. 어디 계시지 잠깐. 어 내 친구. 내 친구. 내 친구. 이번에 아빠 됐어. 딱히 우리가 뭔 말을 안 해도. 한 번 흔들고 보자. 이번에 아빠가 된 제 친구. 은효 감독님입니다. 앞으로 한 번 쏟을게요. 한 번 쏟고 이거. 네. 자. 가볍자 이 정도는 뭐. 잘 되니까 이거 잠깐 받쳐놓고 할까? 네 이제 이제 가져오세요. 아 예. 아 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